임신 초기의 결정. 어떻게 하지 착각하기. 테스트는 항상 올바른 결과를 표시합니까. 어떻게 임신 초기를 감지. 그것은 산부인과 및 분석에 전달해 여행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도 공정한 섹스의 운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 또는 음의 결과로 전세계 여성의 수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첫 번째 임신의 기호에 복부 중독증의 월경의 유무 무거움 체레지 동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관없이 인공수단 또는 유아 환영 그녀를 중단할 계획인지. 임신 초기를 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수정된 또는 되었는지. 아주 어려운, 공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처음 며칠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결과를 알고 여전히 참을 경우 할 수 있다면, 그것은 HCG를 위한 혈액을 기증, 특별검사 또는 약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구매. 집에서 테스트를. 아니, 공정한 섹스의 모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병원 진단의 갈수. 오랜 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은 부인과 사무실에서 인택이 어래 몇 시간을 식별합니다. 지연이 있는 경우, 또한, 때마다 의사와 같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기 과정에서 초기 임신을 강지할 일반적인 시험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자금과 50, 로블, 300 하시나요? 왜 같은 큰 차이. 비용 호르몬 HCG의 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는 미래의 어머니의 몸에서 수정 후 약간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물론, 더 비싼 선택한 도구의 임신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주에 결과를 표시하는, 심지어 강력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반 후에는, 심지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테스트를, 하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임신 진단 검사 타입 스트립 테스트 오늘, 저렴한 테스트 스트립 그 것은,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당신은 아침에 소변컵의 테스트 스트립을, 드롭이 10초 기다렸다가, 빛을 볼 필요가 있다. 도박, 긍정적, 부정적 이 HCC의 최대양을 포함할 유체의 당시로는, 제 배뇨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스트립은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릇에 제거하고, 적절하게 배치, 과장, 경우, 표시가 잘못된 결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용기의 아침 소변을 수집하기 좋아한다. 다른 시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험 타세트 이 검사는 매우 고가이지만, 그들은 훨씬 이따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당신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유리의 액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작은 창에 제공되는 비펫, 밖으로 물방울을 충분히. 몇 분 후 스트립은 제2홀에 나타납니다. 교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장치와 동일 등이다. 잉크 테스트 시험 원리는 간단하다, 시간배뇨, 당신은 스트림의 한쪽 끝을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는 하루 중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일 것이다. 점검이 모델은 매우 고가이지만, HCG로 매우 높은 감도를 갖는다. 전자 테스트 이 시험에서 이미 특수 비문 있다. 하나의 스트립 또는 두이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보여주어다. 무엇을 통해 퍼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로 넓은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20mIU 그러나 높은 감도를 포함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러한 테스트는 일주일 수정 후 반 후에 사용될 수 있다. 반중 문제 실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100%는 당신에게 보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우선, 본체가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둘째, 그녀는 실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읽고, 미리 조언했다. 얼마 후에 결정적 임신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잘했고, 표시등이 표시한 경우도 번째 스트립 거의 눈에 띄지, 또는 막연한 다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임신하거나, 결함, 낮은 품질,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HCC의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쾌한 자궁외 또는 누락낙태. 이러한 병리에서 긴급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했다. 시간이 전문가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 결과는 슬픈틀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각각의 경우에서 모두를 한 번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온도계. 온도 측정. 임신 테스트. 그리고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주 다른 커플을 기다립니다. 기저온도를 측정하고 싶지 않아요. 온도계가 표시되면 당신이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직장이상 37도 있다. 브로시저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목욕이나 뜨거운 샤워를 건강진단 자궁, 크기,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의 모양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 후 경험 기간은 사출을 언급 미국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심장의 일에 박동 시작이 시간에 있었다. 당황하지 마세요. 좋은 파을 확인하거나 산부인과에서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어나지 않은 나이의 건강을 위해 완전히 안전합니다. 미국이 할 수 없이 몇 가지 심각한 병기를 공개하는 데 도움으로 그리고 때때로 제1참 분기에 대하 자궁의 임신을 놓쳤다. 인간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분석 HCG는 임신 여성의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소정 후 7, 8일은 해야지 전에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 환자는 완벽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호르몬의 큰 양은 암의 존재를 나타낸다. 또한 테스트는 그녀가 이 기간에 찍은 약은 수에 영향을 줍니다. 임신의 진호 논쟁과 본 우리 할머니는 하지 않았다. 의사에 가지 않았다 테스트 및 분석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를 토대로 임신을 결정하였다. 메스꺼움 현기증 가슴 통증 빈뇨는 사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의 내도 심각한 질병의 존재를 시사한다. 중독증 임신의 첫 번째 임신에서 여자가 될 수 있다 때 때때로 현기증과 힘의 손실을 동반하는 조금 구역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중독, 빈혈, 낮은 또는 고압의 경우입니다. 참고 중독증은 하지, 전에 1개월, 수정 후, 사주, 시작합니다. 또한이 아닌 공정한 섹스의 모든 예, 직면 당신이 기분 나빴 따라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슴과 유두의 통증 임신의 첫 번째 달 동안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를 발생하기 시작한다. 기대하는 어머니의 몸은 아기와 출산 페어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땀샘은 그녀의 유두 크기, 착색 성장, 팽창, 그 중 하나는 언론의 경우 조유의 작은 금액을 설 수 있습니다. 붓기와 통증도 중요한 일 직전에 나타납니다. 만약 지연 따라서 고장 위주기가 있다고 예상된다. 그것은 상처와 하복불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증상은 더 많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공정성에서 건강 임신하다 하더라도 긴금치체 없이 산부인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을 마시고 기다리면 개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 잦은 배뇨 당신은 항상 후에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5분 비우는 후 방광 다시 전체 컷 같다. 2. 방광염의 증후일 수 있다. 특히 경우에 어디에 모든 따끔, 거림, 경련, 고통스러운 느낌과 함께 임신 또는 감기만 소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1. 질 분빛물 2. 약간 백색의 두꺼운 점성 물질 2명 한색은 자궁경부의 점액 플러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임신 3. 출생전에 그러나 날카로운 불쾌한 냄새를 배출하는 경우노란색 녹색, 그것은 가능성이 그 것이다 감염. 처음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질환, 성병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의 얼룩을 최활용합니다. 3. 아마도 공정 잭슨은 생식에 실패했습니다. 4. 전체 검사 후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처방합니다. 음식 갈망 5. 이전에는 이제 청어, 참을 수는 없지만 소금물고기의 킬로를 먹을 준비가 아니면 당신은 항상 피클을 원하세요. 임신 중 여성은 극적으로 맛의 기본 설정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짠 그려 없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달콤한 케이크 또는 매운 요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첫 주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기분의 변화 그것은 임신 여성 대표 것으로 생각된 다이성이 감정과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분의 잦은 변경, 증가된 불안, 공격성, 짜증과 약점이었다. 각기 그들이 경우 유사 변화는 여성에 발생합니다. 무월경 당신은 지연 일주일 이상 경우 동안 당신은 기분이 당신이 임신할 수 있는 주요 징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갈 등록 취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의 경화 숨겨진 질환과 병리를 검출하기 위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기존의 방법과 팁 진구에서 심각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과정은 자신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리도 임신 중에 중지하지 않는 여자가 있다. 따라서 초기 임신 예전이가 여전히 외래에서 수행될 것이 좋다.